4점 통지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4점 통지는 절차법이 21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보통 침익적 처분이라고 부르죠.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리 라는 말이 사전이란 말이죠. 미리 각호의 상을 당사자에게 통제해야 된다. 미리 통제한다. 사전에 통제한다. 그래서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의 대상은요. 모든 처분이 아니라 침익적 처분일 때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느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부처분은요. 적극적인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요. 일정한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거죠. 소극적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요. 그 자체가 소극적 처분에 불과해서 신청인의 법률적 지휘 자체를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 쟁점이름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판례 내용, 물론 절충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판례는 부정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